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어요 이거 하나 보면 네 일단 들어가죠 이런 커튼 치고 들어가는 건 전 클럽에서 밖에 없었는데 오늘 좀 새로운 경험 하겠습니다 비슷하잖아 클럽 난 어둠이 일단 좋아요 아 이렇게 어두움 저거 진짜 비싼 맘이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엄청 비싸요 저 내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런닝맨 워킹맨인데 아 워킹맨 아 워킹을 좀 빨리 하면 런닝인데